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목회자 성범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통교회뿐 아니라 2단교회 교주들의 성범죄 문제가 무리를 빚었던 한해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는 목회자 성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고 상담에서부터 치유까지 한 번에 담당할 반성폭력센터가 공식 출범한 의미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목회자 성범죄,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육교회 김보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과 유명 청소년 사역자의 성범죄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잇따라 폭로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년 동안 센터로 접수된 성범죄 상담권은 모두 85건으로 한 달에 약 7건 꼴이었습니다. 이 중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건수는 21건이나 됩니다.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27건, 성희롱이 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단임 목사가 가장 많은 30건, 부목사가 24건, 같은 교회 교인이 11건 순이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피해 구제와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에 교회가 적극 나서야 교회 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성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관찰하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 성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살피는 등 구성원들과 함께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교회 내 성폭력 상담에서부터 사후 법적 처리와 치유까지 담당하겠다는 목표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올여름 공식 출범했다는 겁니다. 또 예장통합총회가 성폭력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에는 부임과 복직에 있어 10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등 성범죄 목회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한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는 2단 교회 교주들의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2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다수의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JMS 기독교 보금선교회 교주 정명석 씨는 여신도 성추행 등으로 10년형을 받고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